어저께인가요? 그저께였죠? 통계청에서 아주 무서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지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정도까지 노력 안 해도 조금만 노력해도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거든요 노하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나눌게요 잠시만요 네 아 이게 지금 그저께인가요? 통계청에서 어 뭐예요? 2020년 국민 이전 계정 해가지고 국민 이전 계정 무슨 말이야? 용어가 약간 걸맞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생애 주기에 언제 소비가 이렇게 언제부터 적자 인생이고 언제부터 흑자고 어떤 소비 패턴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가장 최근인 거죠 20년 22년 자료는 나중에 또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여러분들이 통계청에 가서 제목을 치면 그대로 나오니까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만 저랑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정도로 지출이 진짜 많은지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를 기르고 태어나서 이때가 언제예요?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1인당 천만원 정도 평균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요 정도 조금 넘게 꾸준히 고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그죠? 1년 기준으로 천만원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죠 예 그러나 그래도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는 적자인 거잖아요 그 아이를 케어함으로써 일어나는 인생의 적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적자 기간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 적자를 다 누가 감당했어?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했던 거죠 그죠?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진행되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적자가 많아집니다 교육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정점을 찌르냐면 16살이 되었을 때 3,370만원 1년에 야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학원비다 뭐다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왜 고등학교 때까지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여기서는 대한민국 통계를 잡은 거니까요 그죠? 16살부터는 쭉 적자가 좀 줍니다 많이 근데 이유를 보니까 여기 이유를 보니까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제 공부하래 아니래 이제 공부를 포기하는 애 아니래 이제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또 굳이 또 이렇게 안 쓰면은 또 굳이 애한테도 들어갈 돈이 없어 교복 맞추고 뭐하고 그러면 물론 사복도 좀 사주지만 그렇게 뭐 또 큰 돈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가끔 이제 목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어쨌든 아 16살 때 최고 적자를 적자의 정점을 찌르는구나 그 이후에는 아이가 한 27살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시점까지는 점점 적자가 줄다가 드디어 졸업하고 취업하고 취업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통상적으로 27살이 되면 그때부터 흑자 인생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흑자가 엄청나게 좀 많이 좀 지속되고 계속 좀 오랜 동안 이게 발생하면 좋은데 사실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도 놀랬어요 43세에 43세에 정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노동 수입으로 큰 수익을 버는 시기라고 해요 아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정점에 있었던 수익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고요 61세가 되면 다시 적자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어릴 때는 교육비 쪽이 이제 많이 이제 지출이 되었다면 이때는 이제 보건 의료비 쪽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지출이 많아짐으로써 적자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더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디서 많이 활용하죠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 꼬실 때 많이 활용하잖아요 보험은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은 되지만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큰 보장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거기다가 여러분들 몰두하지 마시고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구조를 만들면 부동산으로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넣은 거 받는 거 아니야 그냥 보험은 넣은 거 받는 거 하지 말고 넣어놨는데 불려서 받는 거를 해야지 심지어 넣어놨는데 내 돈은 하나도 안 먹기고 공짜로 내 재산을 불려주면서 나는 또 다른 거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게 부동산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보험 같은 거 그런 게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해 내가 그냥 넣어뒀던 돈 나중에 그냥 받는 거야 그죠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잖아요 머물러 있는 투자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회사에 혹하지 말고 그냥 국민연금 그 정도 이제 받으면서 그 과외로 부동산 수익이 있는 게 훨씬 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고요 또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우리는 항상 오늘같이 내가 수익을 벌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요 언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직 젊으신 분들은 못 느끼고 계실 텐데 이게 40 넘어가면서 40에서 50대 이 사이에 뭐를 또 느껴? 야 진짜 이게 젊을 때 건강한 거지 몸이 진짜 조금 달라지네 이거를 이제 이 나이 때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막 비타민 안 챙겨 먹었어 나도 안 챙겨 먹었어 밤새서 뭘 해도 끄떡 없었어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 누님들 공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때? 진짜 영어 어른들이 얘기했던 게 진짜 맞구나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변화가 있을 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흑자 인생을 걸을 수 있는 나이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때? 27부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음 33년인가? 33년밖에 없어 내가 흑자 인생을 사는 기간이 33년밖에 없어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나머지 70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7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100세보다 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 케어에도 적자가 일어나는데 보통 우리 집에 보통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가장을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그럼 이때 흑자였던 돈들 다 어디로 갔어? 애들 이거 적자 막아주느라고 이거 키우느라고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모으지도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때 노후 우리 의투가 할 거야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 거면은 우리가 노후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죠?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5명이 내는 세금으로 어떻게 쪼개고 쪼개서 어르신 1명을 부양하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만약에 연금을 타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2명 중에 1명이 부양하는 걸로 최악의 경우는 1명 중에 1명이 1명이 1명을 그냥 부양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그러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또 디폴트를 경험하면 안 되니까 디폴트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적자가 되면 안 되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나오겠죠 아 국민연금을 어쩔 수 없이 대폭 인하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거야 분명히 그죠? 다 같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계신 분들은 이때를 대비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전혀 국민연금을 어떤 정책으로 바뀐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짱짱하고 행복하게 행복한 부자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긴장해야 되겠네 지금 내가 하는 노력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61세 넘어서 힘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소비예요 소비 이렇게 아까 16세 이건 비슷하죠 여기까지 소비가 비슷해 근데 이때에도 흑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에도 소비가 이렇게 계속 무슨 말이에요 16세부터 죽을 때까지 85세까지 지출되는 비용은 꾸준하게 비슷하게 매월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흑자 때는 뭐 좀 지출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때 제대로 모은 돈들을 잘 세이브 잘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재테크에 투자해놓지 않으면 노후가 됐을 때 어때요 이제 적자기를 걷는 거야 노동소득으로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 지출은 통계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지출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만들어놔야겠죠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몬 경매 식구들 중에도 노동소득에 의존해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테크 투자 마음은 먹었었지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마음 먹은 김에 확실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진짜 경제적 자유로 갈 때까지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전시 받을 게 막 놀라야 돼 큰일 났네 야 61세 안에 진짜 뭘 완벽하게 만들어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정신을 바닥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1세 이상이신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70세가 됐는데도 봐봐요 70세가 이 시점이거든요 이 이후보다도 75세 80세 넘어갈수록 어때 점점점 더 적자가 더 늘어나 더 지출하게 돼요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5세라 그래서 70세라 그래서 늦은 게 아니야 이때라도 빨리 세팅하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불행한 그래프로 상행하기 적자가 더더더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인생 선배님 아유 나는 이제 65세인데 나는 70세인데 아이고 나는 늦었네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100세 그 이상도 살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 구간을 미리 대비하고 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예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 내가 알았어 이 멘토 그럼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군문인군명에도 열심히 보고 내가 그냥 어 내가 그냥 열심히 할게 알았어 매일 그냥 이건 보고 그냥 매일 열심히 할게 예 뭐 옛날에 누가 일만 시간에 법칙했는데 그래 그렇지 내가 한번 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말이야 그냥 일만 시간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자 근데요 이런 마인드로 출발하면 어렵습니다 왜요 그 마인드 마음 가운데 안에는 뭐가 뭐가 존재해요 그래 이렇게 하다보면은 되겠지 어 언젠가 해 뜰 날이 올까 언젠가 트일 거야 그래도 이 바닥에 있어야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그냥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가 어차피 흑자 인생이 3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3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이때 동안 내가 바짝 슬기롭게 효율적으로 빵빵빵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묻어나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예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저는 효율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여러분들의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6년 동안 6년 동안 이제 의사 선생님이야 6년 동안에 이제 의사 경험이 있는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한 의사 경력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있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너무나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여러분이라면은 6년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맡기겠어요 아니면은 25년 아 25년 25년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25년 경력이 있는 의사한테 맡기겠죠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유명한 의사들이 소리 소문으로 존재합니다 뭐 어떤 이제 근골격계질환은 어떤 의사 또 척추 쪽은 어떤 의사 그 다음에 당뇨 쪽은 무슨 의사 이게 꼭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특출난 사람은 다 보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의사 선생님의 경력은 무려 5년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이름나 있는 의사가 있고요 25년이나 됐는데도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의사도 있고요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경력이 많은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진짜 수술 잘해야 되고 정말 대단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1년 배운 기술 5년 배운 기술 가지고 큰 변화 없이 그걸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으니까 그냥 그 일만 꾸준히 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욕심 없이 그냥 꾸준히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해던 일 또 하고 해던 일 또 하고 그냥 감기 처방해주고 이거는 이제 독감 주사 맞으면 돼요 네 잘 수 있으면 돼요 맨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다르게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지 아 이걸 채워야지 그렇지 어 미국에서 뭐 어떤 논문이 발표됐다고 그래 나 그거 갖고 갔다 올게 유학점 갔다 올게 야 우리 병원 일주일 쉬자 나 저 기술 배워갖고 와야겠어 어 그 2억짜리 기계가 있다고 저건 뭐라는 건데 야 훌륭하네 이렇게 끊임없이 의사가 됐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고 응 더 1%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암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6년의 시간을 걸어온 의사하고 그냥 25년 동안 그냥 내가 원래 했던 거 했던 의사하고 변화 없이 누가 더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분의 6년과 이분의 25년은 이 이분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인데도 2분의 1년과 2분의 1년은 상황이 다르겠죠 이해 되시나요 이건 진짜 팩트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만 1년 1년을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해 되시나요 우리 국민 교수님 이 무서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타니 쇼에이 알죠 여러분 일본에 저도 굉장히 일본 사람이지만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예요 저도 야구를 잘하진 않지만 잘 모릅니다 야구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물론 타고난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야구 선수가 빠다도 잘 쳐 와 괴물이죠 괴물 진짜 괴물이라고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일본에 오타니 쇼에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 타고난 기질로만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일본에 여기에 8개 구단에서 내가 프로 구단으로 갈 때 1등으로 드래프트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잘하는 고등학교 선수들 중에 프로 구단들이 뽑아가요 뽑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뽑냐면 제일 잘하는 애를 1순위로 뽑을 수 있는 게 구단들이 순서가 정해져 이게 이제 2순위로 누구 지망할 수 있고 아이가 어쨌든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요? 만다라트라는 계획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 만다라트로 이렇게 9개의 꼭지점을 그려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본 적이 있잖아요 1년 전에 강의했잖아요 연초에 그거를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변화구 재구력 멘탈 세 가지의 꼭지점을 명확하게 등등등 해가지고 그려가지고요 본인이 부족한 거를 채운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책을 읽어야지 자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하지? 아 좀 더 한 시간 더 연습해야지 끝나고 나서 한 시간 더 연습해야지 아 근데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지? 아 우리 코치 선생님한테 반드시 오늘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떻게 괜찮았는지 피드백 받아야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는 유지하게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어때요? 더 발전할 수 있게 어떻게 뭘 채워야 되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변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점점점 채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다던 거예요 이분이 뭐가 훌륭했던 거죠? 메타 인지가 훌륭했던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냥 인생을 산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네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주 전에 강의할 때 고백한 적 있잖아요 저의 부족함을 느꼈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정말 경매 교육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잘 가르칠 자신이고요 저희를 만난 모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경제적 자유로워하게 할 자신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을 변화도 시켰고요 근데 꼭 그것만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 저는 그냥 그저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 업계에도요 실력은 있는데 마케팅을 못해가지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분들도 많아요 반대로요 저 친구는 낙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있지 저희끼리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도 있어 근데 뭘 잘해서 그래 마케팅을 잘해서 마케팅을 잘해서 저도요 저의 단점을 찾았어요 느꼈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답니다 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한 3주 됐나요 저희가 제가 이제 블로그 시작한지 예 베프 이멘토와 우리 같이 부자됩시다 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어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소홀했구나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참 어 내가 이런 부분이 되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저도 제가 저의 단점을 찾은 거죠 보완하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예 이거 시작한지 지금 3주인가밖에 안됐는데 매일 매일 하루에 일포스팅을 올리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3주밖에 안됐는데 여러분 변화된 걸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제가 통계에요 통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면 나오는데 이거 오늘도 벌써 23명이나 봤어요 이 아침에 예 이게 일간현황이거든요 일간현황인데 이거 보실래요 여러분 자 이게 어저게요 어저께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이거 어저께인데 이게 3주 만에 하루에 131명이 보러 왔어 하루에 여러분 자 또 이건 또 그저께죠 그저께 75명 75명 하루 만에 온 거예요 또 그저께는 요일에 따라 좀 틀리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좀 이렇게 덜 보는 것 같아요 55명 28일날은 102명이 왔었어 이게 그러니까 봐봐요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좀 왔다가 안 왔다가 들어왔다 안 왔다 이런 기복은 있는데 어때요 점점점 우상향을 이루고 있잖아요 3주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해볼까 맛까 고민했는데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말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굿모닝 경험의 식구들은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저도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저도 어때요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더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자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후의 적자 그래프 봤잖아요 그때 가서 불행하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고 저와 함께 정 안되겠으면 그래도 이 시간에 굿모닝 경험 내가 봐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는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도 생겨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잘 되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대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흑자 인생만 걸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타니 쇼에이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요만큼만 노력해도 저는 이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더 완벽해지고 더 위대하고 더 창대해지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죠 예 이거는 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걸 떠나서 어때요 그냥 부동산 재테크는 요만큼만 노력해도 다 돈 다 번단 말이야 제가 볼 땐 요만큼도 노력 안 하려 그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요런 얘기까지 하는겨 예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이렇게 만다라테 해가지고 완벽하게 또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또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부자 될 수 있구나 이런 기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잘 잡고 요만큼만 잘 따라오면은 그냥 부자 된다니까 예 웬만한 부자는 돼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과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예 공부를 잘하는 방 우리도 경미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니 이거를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희가 돈을 잘 버는 방향대로 안 하고 공부를 잘하는 방향대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그 습관 그대로 그냥 그렇게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이걸 완벽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잘하는 공부 방법하고 돈을 잘 버는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근데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공부 잘하는 방법 잘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 지금 서울대 가라고 하면 나 못 가 나 진짜 자신이 없어요 나 못해 난 영원히 못한단 말이야 근데 돈을 잘 버는 방법 가르치라고 하는 건 난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 예 더 잘 벌으라고 하면 난 진짜 더 잘 벌 자신도 있어요 예 뭐가 중요한데 우리 그동안 공부 왜 했어요 돈 잘 벌고 싶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는 잘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거 아니야 솔직하게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니까 뭘 한 시간을 노력을 해도 돈을 잘 버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좀 잘하자 이거예요 그냥 만 시간의 법실은 아무 의미 없어 어떤 사람에게는 6년이라는 의사생활도 그분에게는 폭발적인 성장을 주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했다고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왔어도 정말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만 잘하면 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피드백만 잘 받으면 여러분께 단점이 뭔지 벌써 좋은 스승 실력이 있는 분들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그걸 바꿔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귀담아 들어야 돼요 흘려보내면 안 돼 이거 얘기를 해주면 또 다 흘려보내면 또 많아 그러면 안 돼 또 얘기하려고 한다니까 할 리가 너무 많네 큰일 났네 어쨌든 공감하시죠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통계청에서 무서운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우리에겐 사실은요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든 33년이라는 흑자의 인생에서 모든 걸 준비해놓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사실을 그죠 43세 이후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흑자 정점에서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이 흑자의 폭도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더욱더 긴장하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 이번 달 월급 다음 달 월급 그래도 지금 카드값은 지금 메꿔지니까 거기 삶에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죠 할 일 얘기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큰일 났네 안 되겠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행복한 여행이 아니 오늘 래퍼 같아요 랩 별거 아니죠 그냥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면 돼 빠르게 말하면 돼 아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별주님 멘토님 믿어요 뭘 또 믿어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열심히 많이 하지 말고 임팩트 있게 잘하고 임팩트 있게 잘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예요 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노력하는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잘 되자니까 이게 원래 긍정적인 사람들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만 있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 주변에 변화되는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울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고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을 다 바꿔야 돼요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부터 바뀌어야 돼 내가 안 바뀌면 바뀐 사람들을 만나도 어울리지를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안 어울려지게 된다니까요 이건 누구도 서로 배적하지 않았어 그냥 그게 이게 음과 양 이게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음과 양은 또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네 나는 된다님 아이들 교육에만 메타인지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거였네요 아유 당연하죠 시간 내서 나의 장단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나는 된다님 아 수가 뭐하노 또 오랜만에 오셨네요 수가 뭐하노 예 똥 싼다 뭐하노 학교 간다 예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맞는 말씀만 하시니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누가 했는데 옛날에 맞습니다 맞고요 뭐 누구 있는데 아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홍진표님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올리비앤아이 변화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아이마미님 네 늘 정신나게 하는 아침 채찍 감사합니다 뼈뜨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소피아님 네 안녕하세요 변화하자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맞는 말씀 예 네 아 예 항상 발전하는 마인드를 다들 견지해봅시다 수지티미님 아 좋습니다 예 항상 노력하는 맨투미 멋지십니다 놀러갈게요 놀러오세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멘토님 너무 바빠서 포화상태 오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기 힘들까봐 아니에요 뭐 연락 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연락 올 것 같죠 생각보다 연락 별로 안 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이야 여러분들 정영진 부회장 정영진 회장 이재용 회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들 외로워 그분들 외로워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바쁘고 1분 1초도 막 거시기 할 것 같죠 아이고 여러분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 공주는 외로워 그렇죠 외로워 외로워 여러분 여러분 착각이야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배려 때문에 내가 찾아 먹을 권리도 못 찾고 내가 성장할 것도 못 성장하고 여러분 그게 바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을 배려하다가 배려하다 보면 내 거 정장 내 건 못 찾아 먹어 네 알겠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쵸 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노력하자 네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수술은 손기술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여러분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네 네 공주배로워 그쵸 이윤남님 처음 듣는 아이디네요 자주 뵐게요 네 나부터 바꿔야 하는데 참 예 안되네요 매일매일 루틴 잡자 아 맞는 말씀입니다 예 또 요런 얘기 나오니까 또 그 분이 생각해야 하네요 오늘은 오늘의 결론은 뭐죠 우리가 이정현 하자 예 이정현 하자가 무슨 말이에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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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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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전에 저기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삼성 반도체 그때 막 한참 이제 막 이제 드리고 막 하고 이제 포팔적으로 삼성 막 일으킬 때 뭐라 그랬어요 마누라 빼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잖여 다 바꾸라 그랬잖여 예 다 바꾸라 말이야 그냥 다 바꿔 어 예 이건희 회장님이 진즉에 얘기 진즉에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 이정현 하라고 이정현 하라잖아 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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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줘야 되나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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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까불하네 또 죄송합니다 마누라도 바꿔 누구야 마누라도 바꿔 마누라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누라도 바꿔 누구야 물통매님 아 여기 깨알또 깨알또다 이렇게 아 기가매키다 그죠 예 기가매키다 그죠 아 핑크돼지님 왜 공감하고 그래 핑크돼지님 공감하고 그래 예 닭발 열심히 팔고 있어요 요즘에 예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핑크돼지님 그래요 여러분 아 참 웃자고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하하하하 마누라도 바꿔 이상한 사람이네 그죠 그래요 여러분 예 아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신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시다 화이팅 카드 한국국토정보공ull transformative 간단한 방법을 치 dudes aí